다음은 현대정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정치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행정관리의 임무는 의별에서 진행된 법률이나 정책을 행정적으로 관리 집행하는 것이다. 온라인의 사회는 다양하고 조직화되고 전문화되어 행정업무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관리의 본래 업무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에도 관여하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본다.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기도 한다. 의회의 권한이 축소된다. 그 다음에 정책 무관심이 심화된다. 입법이라든가 행정과정의 능률이 저하된다. 바로 4번이죠. 아까 설명했던 건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국가가 무슨 국가가 되면서 행정국가가 되는 과정에서 행정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강화될 비대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역할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의회의 역할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행정국가화 equal 다른 말로 의회의 정치의 뭐다?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정국가화 되는 겁니다. 행정국가화. 그러면 행정국가화 경향이란 말이야. 이게 현대국가가 행정국가화 된다는 말은 당연히 누구의 역할이 줄어든다는 겁니까? 의회의 정치입니다. 의회의 정치의 위기이다. 우리가 원래 정치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됩니까? 의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세 유서에 보면 국회의 유서보다는 뭐 유서도 많아요. 정부 유서. 그래가 땡 하면 대통령, 청와대 이런 유서부터 먼저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이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럼 원래 권력 분립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업을 나눠가지고 입법부가 정책 결정하면 행정부는 많은 곳이야. 그것을 집행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행정부에서 입법도 관여한다고 하는 거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법률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또 여러분들이 행정부에서 대통령 영을 통해 가지고 어지간한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회의를 열지 않아도 정부는 잘 돌아간다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바로 결과적으로 의회하는 일을 누가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행정부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현대국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을 키워줘야 되는데 의회의 역할을 키워줘야 되는데 사실 또 의회의 역할을 키워주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가 너무나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의원수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야. 300명의 지위가 아무리 똑똑한들 아는 게 더 많겠어요? 모르는 게 더 많겠어요? 모르는 게 더 많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것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부의 역할을 키워주는데 역할을 키워야 되는데 그 대신 행정부가가 되면 좋은 점이 있다고 해서요. 행정능률은 뭐하다? 능률은 높아진다 하는 거야. 사실 이게. 그래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가 북치고 장부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모든 업무가 누구 중심으로?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와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그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형성된 독립된 정치공동체이다. 국가구성의 3요소는 국면용도 주권이다. 국민의 요건은 국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속죄주의를 원칙으로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주권이나 대내조건은 국가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최고 권력이며 대외적으로 자수성과 독립성을 나타내고 있다. 바로 4번이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가구성에서 여러분들이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하는데 국민입니다. 국민은 국민이 될 수 있는 우리나라 국적법이란 말이에요. 국적법. 우리나라 국적법에 보면 국민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천적 취득이 있어요. 선천적 취득. 그럼 우리가 선천적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후천적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후천적 취득. 그럼 우리가 선천적 취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혈통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혈통주의. 그래서 이 혈통주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속인주의. 그 다음에 이 혈통주의를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두 번째 뭐냐면 출생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출생지주의. 이걸 우리가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지주의입니다. 이거를 뭐로 한다? 이거를 보충적으로 하고 있어요. 보충적으로. 여러분들이 미국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뭐가 원칙이고?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그 다음에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출산 원칙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산모들이 왜 여러분들이 미국 영어로 일부러 여러분들이 뭐 과메아 이런 데 가서 안 오느냐 하는 거야.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은 뭐기 때문에. 뭐냐 미국의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일단 미국 국적을 주는 거야. 그럼 거기에서 태어나서 안 와서 그럼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 와. 그럼 우리나라부터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는 거야. 국적,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거야. 갖고 있다가 이제 20살 되기 전에 뭡니까? 자기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아, 좀 키우다가 그럼 니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 가면 되는 거야. 미국 국적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뭐냐. 우리나라는 뭘 주문제로. 이게 혈통을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되나. 여러분들 엄마 아버지가 누구였어? 대한민국 국민이었어.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야. 그런 건 아까 원정출산에 갔단 말이야. 가지고 아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오면 또 우리나라 못 준다고 해서 국적을 주는 이유가 우리나라 엄마 아버지이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천적 취득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화라든가 혼인이라든가 혼인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인지라든가 인지라든가 아버지나 엄마가 내 자식이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또는 국적 회복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후천적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원칙이 혈통주의인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거하고 구별을 이 문제를 낸 이유가 뭡니다. 우리가 이제 법의 여러분들이 우리가 법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법의 효력을 설명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영토고권입니다. 영토고권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는 속지주의라고 합니다. 법의 효력에서는 영토고권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속지주의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대인고권입니다. 대인고권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속인주의 그러면 이게 법의 효력에서는 얘가 뭐야? 얘가 원칙이고 얘가 뭡니까? 얘가 보충적이야.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로마에 가면 뭐라? 로마법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원칙으로 영토고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인을 따지지 않는다 하는 게 무슨 법을 제기한다? 우리나라 법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게 영토고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여러분 예외적으로 바로 속지주의를 채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우리나라 국적 취득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이것만 구입을 하려 합니다. 나머지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나 대내적으로는 뭐고? 대내적으로는 최고성과 대외적으로는 무슨성?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민주정치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민주주의란 원래 일인이나 소세에 의한 지배가 아니고 다수의 민중이 지배하기도 하고 지혜받기도 하는 정치 형태이다. 그다음에 고대 민주정치의 이상한 문예봉이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속적, 종교적 면에서 자아의 발견을 적극하였고 이에 연장선상에서 인간해방운동 시민혁명으로 발전했다. 근대 이후 시민혁명을 통해서 보통성과 실시됨으로써 주어진 공동체를 다스리는 정치 형태의 의미를 넘어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실천 원리로 작용했다. 모든 정부는 혁명기를 재배하고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의미도 달라질 수가 있다. 바로 3번이죠. 여기서 뭐냐면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보세요. 이 민주주의라는 말을 보세요. 이 민주주의는 어원상입니다. 어원상 보면은 바로 데모크라시나 데모스 플라스 뭐로 배웠어요? 크라토스라는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다만 데모스라는 말과 크라토스라는 말이 두 개 합성되어 있기 때문에 데모스라는 말 뜻이 뭐냐면 다수를 얘기합니다. 다수를 또 인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인민. 그래서 다수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크라토스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지배를 얘기하잖아요. 또는 통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배나 통치를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설명하니까 이런 결과적으로 다수 누가? 다수 국민이죠. 국민에 의한 뭐를 얘기합니까? 의한 지배 또는 통치야. 그러면 이제 봐.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나 어원적으로 설명하니까 소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다수야. 그러니까 여기에 반대가 뭐냐? 1인 또는 뭡니까? 소수입니다. 이 소수의 지배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1인이라든가 소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닌 누가 지배하는 거? 다수가 지배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 다수 국민입니다. 이 다수 국민이 결과적으로 뭐냐? 치자. 이 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피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국민 서술화가 다수리기도 하고 다수를 받기도 하는 치자와 피치아가 일치되는 것이 바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모크라시를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한 거예요. 기원전에. 기원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했다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폴리스가 깨지면서 데모크라시도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가 다시 이것이 시민혁명 이후에 뭐 되는 겁니까? 부활돼. 그러면 시민혁명 이후에 부활되는데 아까 시민혁명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존엄, 자유와 평등이라고 해서 이 사상을 이끌어낸 것이 원래 뭐였냐면 은혜상사라든가 종교계획이죠. 은혜상사를 가지고 뭐라고 하죠? 인문주의라고 하죠. 휴머니즘이라고 한단 말이야.